대동단결 프로파 간다? 대동단결 한번 해야지 대동단 맥주 주체준 사상으로 대동단결? 이제 미운이냐 러시아인이지 그게 문제지마 내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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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이거 카운트다운도 어떻게 없애주면 안되나? 아 나 미군 제대로 못했는데 아 미치겠다 인자 해봐야지 아 뺏겼어 이런 에이! 이럴수야 돼? 시작하자마자 열투가 나오냐 아 이럴수가 쓰레기네 엇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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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포항에 산만 왔냐? 아뇨 헤비야 뭐지? 헤비인가? 헤비꺼야 밀린다 우리 리모아 놓고 있다 내 헤비 없으니 더 나아 헤비 없으니 내 돈으로 가깝게 해오면 되지 으아 10폼 100불 잼? 근데 우리 테크는 뭐하는거지? 자살 잼? 10폼을 방금 전에 몇 킬에 3킬 했네요 계속 아 10킬 땅크 우리들의 땅크 형님 달려라 정 땅크 어 2분 화신 화신? 나이가 어떻게 됐어? 나랑 좋은가세요 나랑 좋은가세요 확인 진짜 아 아 그럼 너는 어차피 내일 끝나고 내려올거야 응 난 어차피 내일 밤에 또 들어올거야 집에 가서 술 먹느라 못 나오지 않았나? 술 먹느라 못 나오지 않았나? 술 먹어야지 나오지 말랬는데 죽음이야 아 뭐다잉? 스카이프 들어와있나 모르겠다 네 스카이프 들어와있나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악판이라 그런가 말렸다 말려 나 생각 없이 얇은거 나 생각 없이 얇은거 야 뭐 더 치고 이러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돼 이건 힘들어 어 왜 이땐이지? 난 꿀쟁이다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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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erver 왜 그러나 P90 P90 오 CS 저 점프 역시 땅크다! 땅크다! 땅크다. 땅크 싫어요. 땅크 너무 많은데. 빠른게 아니고 못잡는거야? 참여주시마요. 참여주시마요. 리스폰 하자마자 탱크한테 받아들였어. 아 더 나을봤어. 땅크가. 땅크가. 저 땅크. 땅크 죽일까. 땅크가. 에코키테 넘어가. 안돼! 이것 좀 넘어간다. 잡. 엇. 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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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만두. 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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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리. 땅크가. 어? 어어 어? 호텔 접속적 적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뭐하지? 오리진 접속이야 오리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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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봐라 들어오네 배터리 4 디지털 커페이 어? 배터리와 배터리 하나 더 넣으면 뭐야? 그 다음에 어? 아일걸? 하나 더 넣어서 두개일걸? 그거랑 그거랑 그 다음에 이어폰인가? 그거랑 밑에 음악 듣기 위해 쓰는 모듈가 돼있어. 어라. 되게 많이 쓰.. 많이 출연대? 물체스인가? 아니 물체스가 교체형이던데? 그거 같은데? 그 카메라 모듈처럼 음악 듣는 모듈 같던데? 뭐였다고? 달려라 고스트형 고스트형 가임 오오오오오오 진짜 죽을거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타씨 왜 죽었냐고 저요? 뒤에 적 맞았어요 어이구 풍수 뚜두게 맞았어요 와 이디아 델타를 먹었어 아참 저스 브라보 브라보 하나 온다 브라보 하나 온다 브라보 하나 온다 브라보스 하나 죽고 대놓았다고 있어 11시 방자 상에 타 어디 갔다 야 어디 갔다 야 올라간다 2층 먼저 가야지 2층 먼저 가야지 2층 먼저 가야지 2층 먼저 가야지 아 개면아 간판이 먼저 볼까 뭐 컷 2층 먼저 가야지 바로 옆에 우리 왔던대 우리 왔던대 디디디디디디 란청템은 그냥 벽 벌라야지 란청템은 다음 랜청템이라고? 골고루 깔아 아 하고싶다 아 진짜 랜창 때만 안한지가 너무 오래됐어 오랜만에 하면 대체할거야 뭐에요 메이비 뭐라고요? 랜창땜 아 예전에 현어랑 한 번은 싸졌네 대선이 형 그때 기억나? 랜창땜 할 때 보스하고 형하고 나하고 은기하고 할 때 우리 대궁전차 잡는 때가 막 타산특궁이 됐던 기억나? 그 형이 안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용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판에 조카 질렀다 용 얘기를 했지 조카 질렀다 근데 우리가 막 통항 거점 다 뚫고 칠할 때 아쉽게 졌잖아 마지막에 역전하려고 보이고 몇 점 안 남았는데 존나 빡쳐가지고 아 우리 이거 이길 때까지 자지 말자고 이기고 자야된다고 이기고 자야된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울린 용 얘기를 잊었잖아 그때가 언젠진 기억하나 아 그거 찾으려면 쫑겨야 되겠다 탑지도 못하겠는데 거의 2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게 나 명장 휴가 때 아니었을까 3번째였을까 어? 더 이상 다 돌아다 보면 있어 란창템 말고도 있어 란창템 말고도 있어 형 그 란창템 녹화하지 않았나? 녹화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니구나 아냐아냐 안했어 하다가 내가 취소했던 거랑 그랬을까 좋아 아 재밌어 전투명 플라바 꺼 봐 어? 전투명 플라바 꺼 전투명 플라바 어? 전투명 플라바 전투명 플라바 죽이지 말아봐 대급들 진짜 또렀다고 지사일 모인다 응? 전투명 플라이브 전투명 플라이브 전투명 플라이브 와 순항 미사일 맞고 죽었다 개호지타 저기 지금 순항 미사일에 맞아 죽였어 정투명 플라이브 전투명 플라이브 전투명 플라이브 갈 곳은 AP야 뒤넘어가네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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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뒤로가 정투명 플라이브 정투명 플라이브 나도 죽이러가 아 델타 너무 많다 아 델타 너무 많다 하트 저질이 해야 하시는 어떻게 안 말린다 커다란히 스퀼프로 스퀼프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 들리는데? 그래? 왜 들려요? 나 창을 내리니까 들리네 창을 내리니까 제일 크게 들린거야 저는 스퀼프가 이상한 difu 토크홀에서 멀쩡했어. 토크홀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머지않을 것 같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괜히 그려도 얘기하네. 심어적으로 한번 명폐복이네. 그러면 토크홀으로 하면 좀 잘 됐겠지? 스카이코처럼 막 지지 막 때려도 소위가 들었다, 죽었다. 스카이코가 토크홀 게임이 너무 쉬워. 뭐야 샤크 들어왔네 게임. 그런식은 제대로 해. 군대 들어왔다니까? 아 강전에 들어왔는 거야? 이거 시작할때부터 들어왔는 거야? 시작할때부터 있어. 진짜 포이스 안해. 어쩌네 저한테 뒤에서 왜 쓰고 물어보시는 거야. 포이스 안하냐고. 내가 안 들으시니까? 아 아니구나. 아 내가 아이들이 착각했다. 어 내가 아이들을 착각했어. 차크 너를 볼보기로 착각했다. 스펠로 착각했어. 아 깜짝 놀랐네. 야이씨. 이거 지금 진격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 안 돼. 잘 안되고 있어. 앞에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널 맞추라고 앞으로 절통만 다이멍여겨야 될 것 같아. 인정. 스윙이가 낫지? 포도는 그냥 쓰레기. możemy 다시 강타 부탁했어. 스페로 착각했다. 미치겠다고요. 야이씨. 도황에서 똑부러졌네. 미치 FBI. 오디로 가야 할까? 와아! 알라봉! 와아! 알라봉! 이거 하고 가야겠네. 이거 하고 가야겠네. 9시쯤에 나갈라는데 이거 끝나려고 했는데 10분 남아 쓰시기 바랍니다. 대충 10분 안에 끝나고 지금 그래? 아래 위로 갈까봐. 나 빼고 아래 위로 가. 아래 위로 가. 아, 네. 뭐야? 주말에 한번... 토크온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메인은 타임으로 가봅시다! 사운드 문제라든지 신이 말 좀 해 너 많이 해 맘처럼 시끄럽게 해 잠시만 그런 거 뒤진다 네? 네? 친구 있잖아 친구요? 컴퓨터 벗어났어 친구 메인보드가 가셨어 스카이프에서 그냥 스카이프에서 나간다고 시끄럽다고 아니 시끄러워 그 말 했을때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스카이 사고 했었고 전화 온다고 나갔을걸 나와봐 야 애플롬이 피자아웃이야 최소 피자 직원 미스터 피자 아니라서 다행이다 피자가 진짜 나왔어 죽으니깐 반대하는 애플롬 대선이 형 우리 쪽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해치패스 설치해보는거야 그리고 지휘감한 해치패스 렉이 걸린지 안건지 한번 해볼까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실험해 실험해 보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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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내려가야겠다 집에갈때 뭐 숙소인거야 그러면? 어? 노트북은 숙소에 있지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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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노트북이 5년정도 되면 쟤 노트북이 5년정도 돼 어? 쟤 쟤 살려줘요 팀 어뛰아 오늘이면 쟤물이지 잘 못해 그래도 거상할때 등긋던 윈도우십이라고 윈도우십이라는. 더 풀어주는 죽으라고 근데도 어떻게 소세이 안되 그것은 어디에만 ssd 달아도 의미가 없을까 노트북이 그니까 뭐 웬 문서화 작업이나 뭐 기계 영어감장 프로듀서 아니 그럼 인도지 깜짝이야 RPK 100길 남았다 와 내 앞에 봐주고 왔다 게이브 자 뭐야 RPK는 잘 박히고 RPK 100길 남았다 PRK 100길 남은 아, IAR인가 대삽대.. 대삽대 무기폼 얘기하는 거더라 아 귀여워 M27 IAR 피터트리 오토매틱 라이플 M27이었다면 M27A라는 맞다 맞다 M27 L2 Pizer M27 A M27 A 메트로 살인마 완전 메트로 살인마 어? 190기를 하세요 아 나 또 순왕대 삶아 어떻게 190기를 하냐고? 네, 그냥 변태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은 일단 러시아야되고 그냥 까는거에요 그거 이렇게 까는거에요? 네 일단 유튜브를 올려놨으면 되는데 아브라지스 기타 공상을 안봤어요 아브라지스 기타 내가 찾아볼 만큼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최근에 있어 지금 그게 4월 4월 최근에만 지금 여긴 있어 내가 찍었던지 안 찍었던지 아 으아 뭐야 1시간 반 동안 하면 그렇게 돼 아 그거 1시간 반 풀게임이요 풀게임 게임이야 그거 풀게임이야 풀게임 근데 왜 풀게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보통 이렇게 진격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네 메트로는 뭐 했다싶게 아니겠지 전설이 되었다고 했잖아 그렇죠 1시간 반이 가고야 근데 보통 비일을 못 걷게 되잖아 그럼 저쪽으로 정수 쏠릴텐데 그러니까 깃발쟁탈은 그거잖아 그... 아 깃발쟁탈이었어요? 깃발쟁탈이라니까 깃발쟁탈 하지만 난 반 뛰어내는 힘들어 아... 되게 많네 응 일단 그 190대 무게임이 그렇다만 샷건인가? 누구던데요? DMR? DMR 아닌가? DMR은 DB10이었어 네 샷건인데 샷건이 어 저거야 일단 파스탄 달궁 한거야 파스탄 파스탄 달궁 파스탄 달궁 파스탄 달궁 그... 그쪽으로 진피해서 무섭게 달궁 거기서 엎드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고정한 데까지 거기다 파스탄 달궁 게임이라 그러고 거기서 배 깔았지 거기서 배 깔았지 배 깔았지 깔기 깔기 뭔가 들어가기 아까운 시간인데 아까운 시간이야